안녕하세요. 14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과에서는요. 관계형용사 꾸이오, 그리고 파라와 뽀루 전치사. 전치사들이 스패너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파라와 뽀루를 비교하는 그런 여러가지 설명을 좀 드려낼 부분들이 있어서 파라와 뽀루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어 어휘 중에서 영어와 비슷한데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가짜 친구들에 대한 내용들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문장 읽히기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는 가지고 있다. 무엇을? 한 명의 딸을. 호세에게는 한 명의 딸이 있습니다. 꾸이오, 그녀의 이름은 에스 빅토리아. 빅토리아입니다. 그래서 호세에게는 빅토리아라는 딸이 있어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나와 있는 꾸이오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어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관계 대명사들을 공부를 했는데요. 스페인어에 나와 있는 꾸이오 라는 그런 표현은 이제 관계 형용사로서 영어에서는 후즈에 해당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La chica canta muy bien 이런 그 하나의 문장과 Su padre es cantante 이 문장들을 이제 하나로 합쳤을 경우에 La chica cuyo padre es cantante canta muy bien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꾸이오는 이제 후즈 그래서 그 문장을 연결을 했을 때 같이 하나로 합쳤을 때 La chica 어떤 그 소녀가 있는데 그녀의 아버지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꾸이오 빠드레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여기서 이제 그 문제를 풀거나 실제로 이제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여기서 이제 주어가 치카이기 때문에 꾸이아빠드레 꾸이아빠드레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아니라 whose father 이라고 했을 때 이 뒤에 있는 아버지 아버지를 이 관계 형용사가 이제 수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그 뒤에 나오는 명사의 맛 성수를 일치시켜서 표현을 해줘야 된다라는 점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아버지가 가수인 이제 콤마 콤마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하나의 설명하는 덧붙여주는 말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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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tante singer 싱어인 그런 가수인 그 소녀는 cantante muy bien 노래를 아주 잘 부른다 라는 표현입니다. 다음 예문 보시면 자, 이 두 가지 문장들을 합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가사 여성 단수 명사이기 때문에 꾸요가 꾸야가 되어서 이렇게 수식해 주는 구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계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꾸요 꾸야 꾸요스 꾸야스 바로 다음에 나와 있는 명사와 성수 일치시켜준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네, 계속 보시겠습니다. 핵심 문장 익히기 두 번째인데요. 에스브로마 농담이야 무슨 말을 했는데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아이, 그거 에스브로마 농담이야 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제가 이제 그 첫 강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단어 문장 혹은 세 단어 문장을 익혀서 단어 사실 단어를 우리가 막 수십 개씩 외우고 하더라도 딱 그 단어만 가지고는 할 말이 사실 없어요. 없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조금만 더 노력을 기울여서 두 단어를 이제 한 문장으로 할 수 있는 한 문장 단위로 외우기만 해도 대화가 굉장히 많이 늘어져요.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에스브로마 굉장히 간단하죠? 하지만 한 문장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 플러스 명사를 같이 덧붙여주면 그래서 이다라는 표현이 되는데요. 예문을 보시면 에스베로라 에스멘디라 에스브로마 사실이야 거짓말이야 농담이야 라는 표현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구문 보실게요. 에스 플러스 형용사 플러스 동사원형 하면은 무엇뭇 하는 것은 무엇뭇 하다라는 구문이 되겠습니다. 자, 에스 네세사리오 무엇이 필요하다 하세레헬시시오 운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표현이고요. 에스 임포트한테 무엇 하는 것은 중요하다 사베르 아블라르 랭과 섹스랑 헤라스라고 했어요. 외국어를 말할 줄 아는 것은 중요하다 자, 사베르는 무엇을 할 줄 알다 라는 표현이 돼요. 사베르 플러스 동사원형 동사원형 써서 여기서는 아블라르 가 나왔죠. 말할 줄 안다 말할 줄 아는 것 이란 표현이 되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시면 비교 구문입니다. 동사원형을 먼저 앞으로 빼고요. 그 다음에 에스를 붙이고 형용사를 붙여서 무언 번 하는 것은 무언 번 하다 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습니다. 예문을 보실게요. aprender algo nuevo es interesante vivir en Corea es cómodo tomar agua es importante 이런 표현들인데요. aprender algo nuevo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 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주어가 항상 이렇게 동사원형이 됩니다. 그래서 무언 번 하는 것 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es importante es cómodo es importante interesante cómodo importante 이렇게 성형사를 붙여서 무언 번 하는 것은 무언 번 하다 라는 표현이 되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실게요. 핵심 문장입니다. es el regalo es para ti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그 para 전체사가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무언 번을 위한 이라는 대표적인 뜻이 있어요. 이 선물 es el regalo 이 선물은 너를 위한 것이야 너를 위한 거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을 나타낼 때 근데 여기서 t가 나왔죠. para tu 아닌가 우리 그 첫 걸음에서 공부한 내용인데요. 조금 헷갈리는 내용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사 다음에 나오는 거 예를 들어서 for you for me for him 뭐 이런 식으로 영어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럼 para 다음에 for 다음에 어떤 표현이 나올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자, 보시면은 일단은 me the 나와 너에 대한 그런 이 me the 이런 부분을 뭐라고 그러냐면 전체격 인칭 대명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칭 대명사는 전체격인데요. me the 그 다음에 el ella usted 그 다음에 nosotros vosotros ellos ellas ustedes 이렇게 해서 미와 띠를 뺀 나머지는 다 주격 인칭 대명사를 전체격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주격 인칭 대명사를 바로 전체사 뒤에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for him 그를 위해서라고 했을 때는 para el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조심하실게 para me para t 그래서 미와 t 나와 너에 관해서는 그 전체격 인칭 대명사가 달리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미의 액센트가 있는 거는 미가 액센트가 없으면 뭐였죠? 액센트가 없을 경우에는 my라는 소유 소유 형용사가 되기 때문에 이것과 구별해주기 위해서 전체격 인칭 전체격인 경우에는 이렇게 미 위에 액센트를 찍어준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전체사 para와 por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para 용법을 하나씩 볼 텐데요. 무엇뭇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tengo que ir a Madrid para terminar mis estudios 라고 했습니다. tengo que ir 어디를 가야 된다? a Madrid 마드리드로 가야 된다. para 영어의 in order to 에 해당하는 구문인데요. 그래서 para 플러스 동사원형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는 뭐 뭐 하기 위해서 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리고 por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무언가 이유 원인 뭐 뭐 때문에 라는 표현인데요. no podemos llegar a tiempo por la tasco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llegar a tiempo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없어. por 무언 뭐 때문에 우리가 porque 생각하면 좋겠죠. porque 하면 why 왜 무엇 때문에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por을 써서 por 다음에 무슨 이렇게 명사가 나온다거나 하면 무언 뭐 때문에 라는 의미가 된다 라는 것을 연결시켜서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파라 용법 하나 다시 보시면 무언 무엇을 향해서 무언 뭐로 뭐뭐까지 뭐뭇 행 목적지를 나타내줍니다. 그래서 살고 파라 스위스 나는 스위스로 떠난다 방향성을 나타내요. 이런 목적지 방향성을 나타내고 나는 톨레도 행 톨레도를 가는 열차를 탈 것이다 라는 표현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장소적인 표현으로 por을 쓴다면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거쳐서 들러서 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엘라드론 엔트로 por la ventana Voy a pasar por la casa de Elena 자 엘라드론 그 도둑이 엔트로 por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경유해서 무엇을 들러서 왔다 들어왔다 여기서는 그래서 창문을 통해서 들어왔다 라는 표현이 됐고요. Voy a pasar por pasar por 하면 어디를 들르다 라는 표현이에요.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어디를 들러서 어디를 경유해서 어디를 거쳐서 어디를 다른 어떤 곳으로 목적지로 갈 것이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Voy a pasar por la casa de Elena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전치사 파라와 보르의 그런 용법을 조금 더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시간 표현에 있어서는 파라와 보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는 기한 언제까지 시간을 나타낼 때는 파라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Tenemos que presentar el proyecto para la semana próxima 그래서 어떤 여기서 다음주 다음주 이때까지 라는 기한 종료 시점을 나타낼 때는 그때까지 데드라인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파라를 써주고요. 보르를 써서 시간을 표현하고 싶다 라고 하면 보르 그 다음에 어떤 기간 동안 이런 표현이 되는데요. 만우에 preparo la fiesta de cumpleaños por 5 horas 영어로 조금 비슷하죠. 포니까 보르 어떤 기간을 나타낼 때는 보르를 사용해 준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비나 비교를 나타낼 때는 파라를 사용합니다. 대비나 비교라고 했을 때 어떤 스탠다드가 있어요. 어떤 기준치가 있는데 그 기준치와 비교했을 때 어떠 어떠 하다.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이에 비해서 어떠 하다. 그리고 어떤 경험을 많이 한 것에 비해서 어떠 하다. 기준치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para suedad sebastián es alto 나이에 비해서 sebastián 은 키가 크다. 라는 표현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보르를 사용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이용해서 라고 해서 그런 어떤 수단과 방법 이메일을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등등 이런 이용하는 그런 어떤 대상과 수단을 나타냈을 때는 방법을 나타냈을 때는 보르를 사용합니다. 예문을 보시면 te voy a enviar los datos por email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para의 용법 중에서 무슨 분량을 나타내는 그래서 몇 인분 주세요 몇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 그리고 몇 명의 티켓 이런 표현을 썼을 때는 para를 사용하는데요. 예문을 보시면 necesitamos 3명을 위한 티켓 티켓 3장이 필요합니다. 이런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수동 표현 이었을 우리가 수동 표현 공부했을 때 세르와 함께 사용되어서 행위자를 강조하는 수동 형을 나타냈을 때는 por by 바이 마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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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의해서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la novella fue escrita por 마누로 그 소설은 마누로 에 의해 쓰여졌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요. 파르포르 용법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 전체사만 조금 구별을 명확하게 해서 사용하시면 그 전체사로 사용하는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수월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다른 전체사들도 뜻이 좀 다양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단답식으로 하나하나 뜻이 엄청 많거나 꼭 어떤 다른 전체사로 헷갈리는 구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파라 보루는 반드시 차이점을 명확하게 하시고 또한 비교해서 공부를 해주셔야 될 파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라 용법 좀 더 보시면 무언 무언 위에서 무언 대상으로 하는 그러니까 어떤 선물의 대상 그리고 어떤 목적 어떤 일의 대상이 누구다 이런 표현을 했을 때는 파라를 쓴다는 것입니다. 예문을 보시면 이 수건은 이 타올은 내 아이들용이다 아이들용이다 라고 했고요. 너에게 온 메시지가 있어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루를 보시면 대가 교환 그래서 무엇을 주고 받고 이렇게 교환을 했을 때 천원을 내고 공책 한 권을 샀다 이런 표현을 쓸 때 이 보루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자동차를 3만 유로에 샀다 두 번째 예문은 천 달러를 유로로 환전했다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무엇과의 교환 바꾸다 라는 표현을 썼을 때 보루를 사용하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시면 바라를 사용해서는 생각 의견을 나타낼 때 바라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제 생각에는요 라는 뜻이에요. 바리 세수 나 시따 보니타 파리는 아름다운 도시 입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위나 배분 그래서 무엇뭇 탕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소 그러니까 per hour 그러니까 per도 보루랑 조금 비슷하죠. 그래서 이거는 영어랑 좀 연관해서 공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ella conduce 100km por hora 그래서 시소 100km로 운전을 한다. 이런 표현을 썼을 때는 por hora 가 되겠습니다. per hour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대체 무엇을 대신해서 그래서 Alejandra va assistire la reunión por hora Ana 아나를 대신해서 Alejandra 회의에 참여할 것이다. 대체 대신해서 대신해서 라는 표현을 por로 쓴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파라 보로 설명 마무리가 되었고요. 계속해서 보시면 핵심 문장 먼저 보겠습니다. 필라라는 건 줄 열 이런 것이고요. hacer 하다 만들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긴 줄을 만들어야 된다. 긴 줄을 서야 된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파라 무엇하기 위해서 in order to 가 되겠죠. 동사 원형 나왔습니다. Entrar 어디에 알 모세 그래서 박물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표현이었어요. 스페인어의 가짜 친구들 파이소스 아미보스라고 거지 친구들 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참 재미있는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스페인어 단어가 굉장히 영어랑 비슷하죠. 예를 들어서 액션 하면 액션 하면 되는 것이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표현들이 어떨 때는 굉장히 너무 그래서 그거에 익숙해서 스페인어 참 쉽다. 어휘가 너무 영어랑 비슷하네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들도 많이 있는 것 같네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 표현을 이렇게 유출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완전 다른 뜻이어서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금 번거롭더라도 한 번쯤은 반드시 영어랑 비슷한 표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들이라 하더라도 이게 스페인어겠지 라는 그런 추측에서 머물지 마시고 반드시 의미를 확인하고 사용하시는 습관을 길르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페인어 단어 영어 가짜 친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ctualmente Actually 가 실제로 인 것 같은데 현재 라는 뜻입니다. 현재 라는 뜻이고요. Assistir 참석하다 Assist 랑 좀 비슷한데 Assistir 근데 사실 하나의 동사에 굉장히 사실 많은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뜻이 있고 뭐 어떤 뜻은 가장 베이직한 동사들 같은 경우는 막 30개 40개까지 뜻이 있기 때문에 Assistir 도 이렇게 계속 내려가다 보면 돕다 라는 뜻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잘 거의 쓰이지 않는 표현이고 대표적인 뜻이 참석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르페이타 하면 문서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컴퓨터에서 자 폴더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라고 했을 때도 이제 까르빼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제 카펫이 아니다 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Deception 뭔가 Deception 같죠. 기만하고 사기 뭐 이런 뜻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 실망했다 실망이라는 명사형이고요. Embarrass하다 이거는 Embarrassed 가 아니에요. 그래서 임신한 여성만 존재하겠죠. Embarrass하다 라고만 쓸 겁니다. 그 다음에 Exit도 성공 Exit가 아니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Largo Largo는 이제 긴이고 Large가 아닌 큰이 아니라는 거죠. 큰이라고 했을 때는 스페인어에서는 이제 Grande 근데 Grande는 이제 카페 같은 데에서 컵이 크기 이제 Grande 사이즈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딱 기억하시면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Libraria 이 부분은 사실 진짜 라이브러리 같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스페인어를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많이 실수를 해요. 어쩌다가 그래서 그 Libraria 서점이다 라는 거 그래서 저희 책에 나와 있는 설명들 중에서 리아 저희 동영상 강의에서도 이제 공부를 할 텐데요. 리아 같은 경우 엔딩이 리아가 되는 그런 명사 같은 경우에는 가게 그런 상점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Libraria Libraria 그래서 Libraria 책을 파는 그런 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 샵을 의미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라이브러리가 아니다 라는 거 그 다음에 Pretender 뭔가를 시도하다 바라다 하려고 하다 의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Pretend 인척하다 라는 뜻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뜻은 전혀 다르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Realizar Realizar 는 참 사용할 수 있는 폭이 넓어요. 뭔가 실행하다 하다 행하다 착수하다 등등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Realize가 아니라 뭔가 실행하다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Record다 라면 기억하다 생각해내다 기억 뭔가 Remind 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Record 기억 기록을 한다는 뜻이 아니다 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소파는 숲 숲 그래서 이제 비누가 아니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once 왠지 once 같죠. 그래서 단어는 동일하지만 의미가 완전 다르다. 숫자 11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도전실천혜아입니다. Antonio ¿아 dónde vas? Voy a visitar a mi amigo cuya casa está en la colima. Vamos a hacer camping cerca de su casa. Genial ten un buen tiempo. Gracias nos vemos en la escuela. 자 Antonio 이렇게 불러서 ¿아 dónde vas? 도우티가니 라고 해서 Voy a visitar a mi amigo 자 미시다를 방문하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내 친구 내가 친분이 있는 사람 어떤 특정인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아 person R을 썼습니다. 누구를 직접 목적어를 나타내는 그런 명사 앞에 바로 이렇게 R을 써줬고요. 근데 친구를 이제 방문할 건데 만나러 갈 건데 구야가사 whose house 에요. 그래서 이 하우스에 맞춰서 구야가 되었죠. 여성형이기 때문에 구야가사 에스타인 라 콜리마 콜리나 그래서 그 언덕 위에 언덕 위에 집이 있는 그 내 친구를 방문하러 친구를 만나러 갈 거야. Vamos a hacer camping 캠핑 캠핑은 이제 캠핑 그래서 이제 스페인어 같은 경우에 이제 영어를 그대로 아주 와서 스페인어식으로 발음을 해서 그게 스페인어로 고착화된 정착이 된 그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도 제가 기록을 했지만 hacer 이제 캠핑 그리고 마케팅 마케팅하다 이런 마케팅 마케팅이라고 쓰고 마케팅이라고 읽고요. 그런 표현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hacer camping 자연스러운 표현이 되겠고요. cerca de su casa 집 그녀의 그 애 여기서는 그겠죠. 미암이 고우니까 그 애 집 근처에서 캠핑을 할 거야. 해니얼 오 좋다. 굉장한데 떼는 부엔디엠프 좋은 시간 보내 여기서는 뗀 자 여기서 이제 떼네르 동사죠. 떼네르데 여기서 이제 2인칭 명령형이 불규칙이라서 뗀 그래서 이제 동사 원형에서 보통 이제 이렇게 그 2인칭 명령형이 불규칙인 경우에 앞부분만 떼어서 그것을 바로 갖다 쓰면은 2인칭 명령형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쵸? 그래서 뽀네르는 뽀는 살리르살 이런 식으로 나오는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명령형 한번 다시 한번 숙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래서 gracias nos famos en la escuela 고마워 우리 학교에서 보자 라고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그럼 기본 회원셋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근데 사실 회화를 하다 보면 이 파라를 정말 많이 쓰게 돼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등등 파라 플러스 동사 원형 자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para entrar al palacio real hay que comprar boletos 왕궁에 들어가기 위해서 표를 사야 한다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이다 라는 구문으로 s 플러스 이런 명사형 es libro de sara 이것은 사라의 책이다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무엇만 하는 것은 무엇만이다 라고 했을 때 무엇만 하는 것 해서 동사 원형을 바로 쓴다고 말씀드렸죠. saber es poder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기본 회화 연습에 이것 이외에도 제가 여러 표현들을 그 책에 담아놨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표현들을 더 덧붙여서 좋은 구문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4과 마무리 하겠고요. 마지막 책의 어떤 강의로는 마지막 강의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15과 들어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많은 내용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16과에 가서는 전체를 복습할 수 있는 복습 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여러분들이 기초 과정을 마무리하셔서 조금 더 원활하게 조금 더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정말 자연스럽게 스페인어로 말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습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에서 15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